어? 잘 잤어요 이불이 너무 두꺼워서 못 일어나겠지요 기분 좋아라 잘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아라 엄마 이불 좀 펴줄까? 아 그랬구나 어? 아빠는 어디있을까? 기윤이 아빠는 어디있을까? 기윤이 아빠는 기윤이 뒤에서 오고있죠 어? 아빠는 시리가 나네 기윤아 아빠 저쪽으로 가세요 어? 기윤이 목 아파 기윤아 안녕 잘잤어 아 기윤아 기윤이 밤에 잘자더라 진짜 잘잘다 기윤이 기윤아 뭐 또 왜 드셔요? 기윤아 기윤아 오늘 밤에 너무 추웠다 그치? 기윤아 아이고 기윤아 상관없어 너무 추웠지 기윤아 아 엄마 너무 추웠어요 기윤아 아 아 기윤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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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